안녕하세요 하바루입니다 오늘도 가봅시다 야 진짜 너무한다 볼케이노 신발 아이고 진짜 슈퍼스타 슈퍼스타 아휴 염주는 뭐니 뭘까 팔찌 에라이 야 진짜 너무한다 아이고 정말 무슨 빗자루 한줄기 희망 에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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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별로 필요없는거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나왔네 아 정말 안나온당 아 아이고